그러면 그 다음에 보고싶은 사람을 지목하는겁니다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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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도 루머 보고싶어요 네? 루머 보고싶어요 뭐..뭐야? 루머 루머 뭐라고요? 구모? 루머! 루머 루머 루머요? 루머 해준다메 그 제가 남자로 안보이시나가요 해준다메 제가 남자로 안보이시나가요 아 잠깐만 루머 까먹었는데 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맘대로 하는 공연이니까 그냥 루머도 하고 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제가 여기 프루스 48 보셨나요? 네 거기에 나오는 트월킹으로 유명한 케이팝이죠 네 루머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안무를 잘 몰라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 킹 받으려고 부를 거예요 그냥 진짜 저 사람들은 내가 이 길바닥에서 킹 붙는 게 좋은 거야 자 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자 루머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? 아 공부하는 게 어? 아 오케이 루머 가도록 합니다 아 설랬다 한 번 찍어 설랬다 난 모르겠어 그게 맞아? 이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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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엄청 좋아하던데? 엄청 좋아하던데? 야! 하하하하하